이명박 전 대통령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어제 병원에 입원했어요. 너무 더워서 당뇨가 심해지고 체력이 떨어졌대요.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 12층 독방에 살고 있는데요. 이게 꼭대기 층이라 참장이 했지 바로 받아서 가장 덥대요. 5월부터는 재판에 다녀와서 밥도 잘 못 먹고 잘 걷지도 못한다며 재판에 안 나와서 논란이 됐었죠. 법무부는 의사의 검진 결과를 보고 이번에 더 할지 말지 결정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님 빨리 나오시고 말씀하신 대로 재판에서 당당하게 시비를 가리길 바랄게요. 북극곰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엊그제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누가 곰에게 총을 쏜 걸까요. 크루즈 경호원입니다. 관광객들을 배에서 내리기 전에 안전한지 확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북극곰이 나타나서 공격한 거예요. 다른 경호원이 즉시 총을 쏴서 북극곰을 죽였습니다. 공격받은 경호원은 이제 괜찮대요. 그런데 이 사고가 일어난 수발발의 제도. 원래 북극곰이 많이 살아요. 마을 사람들도 밖에 나갈 땐 항상 무장을 할 정도로요. 해당 여행사는 북극곰을 죽인 건 정당방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선이었을까요. 사람이 사는 곳에 북극곰이 나타난 게 아니라 북극곰이 사는 곳에 사람이 놀러갔다 생긴 일이잖아요. 아이고 사람 살았으니까 됐다. 이럴 게 아니라 이제는 둘 다 사는 방법을 고민해야죠. 화분을 돌봐주는 로봇이 나왔어요. 얘가 어떻게 다육이를 키우냐면요. 햇빛이 필요할 때는 적외선 센서로 빛을 찾아 걸어다니고요. 돌고를 쓰다가 이제 조금 충분하네. 싶으면 그늘로 다시 들어갑니다. 물이 필요하면 사람한테 알리려고 막 성출도 부리고요. 내 행성 탐사나 재난 구조 등의 용도의 로봇을 개조해서 만든 건데요. 사람이 바닷속이나 달 탐사가 가능해진 것처럼 식물에게도 기술을 이용해서 자유를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도 스투키 하나 키우는데 어떻게 얘한테도 발을 하나 달아줄까요. 앞으로 성범죄사는 이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됐어요. 바로 택배기사입니다. 성범죄뿐 아니라 마약, 살인 같은 강력범죄는 싹 다 포함이라는데 왜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택배기사님만큼은 별 의심 없이 문 열어주게 되잖아요. 게다가 우리 집까지 배달 오셔야 되니까 집주소, 폰번호 같은 개인정보 알고 있는 거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자 입장에서 보면 악용해 먹을 부분이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 뽑을 때 범죄 기록을 조회하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민간업체부터 우체국 택배까지 전부 다요. 이걸 계기로 더 마음 편히 서비스 이용할 수 있겠네요.